광주지검 순천지청은 무기계약직 채용을 미끼로 수천만원의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전광양시청 총무국장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광양시 무기계약직 채용비리사건 결심 공판에서 전광양시청 총무국장 62살 황 모 씨에 대해 징역 5년에 벌금 6천만원과 추징금 3천만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또 황 씨에게 금품을 전달한 박 모 씨와 황 씨에게 전달할 금품 가운데 일부를 가로챈 서 모 씨에게 각각 징역 3년을 또 황 씨로부터 이성웅 전 시장 선거자금을 받은 이 모 씨에게 징역 1년 6월과 추징금 1,5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